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버풀 한창 잘 나갈 때. 그래서 이때 올해의 신인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다가 0304 시즌. 0304 시즌. 조금 시간이 지나고 0304 시즌에 사실 이때 주장이 누구였냐. 리버풀의 주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피아. 하피아가 히피아. 보고하는 거라서 잘 안 보이네. 사미 히피아. 사미 히피아가 원래 주장이었어요. 사미 히피아가 주장이었는데 사실 나 누군지 몰라. 내가 만나봤나? 잘 몰라. 어쨌든 레전드야. 리버풀의 레전드겠지. 원래 축구 볼 때도 EPL 보면 카메라에 두고 잡히잖아. 해설자가 저 사람은 에버튼의 레전드로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잡히면 레전드인 거야. EPL에서 누가 할아버지 잡혔다. 그럼 레전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이 원래는 주장이었는데 보통 그래. 레전드거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거나 대주주거나 그래. 구단주거나 그래. 대충 그런데. 하피아에 이어서 주장 완장을 이어받습니다. 주장 완장을 이어봤는데 이때 나이 23살. 23살에 한 클럽에 EPL 최고 구단 중에 하나인 리버풀의 주장이 돼요. 23살에. 엄청난 거죠. 23살의 주장을 이어받는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음에 주장이 자기가 이어받고 0405 시즌에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이거. 이때가 사실은 이게 레전드죠. 이스탄불의 기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스탄불의 기적. 이때가 이제 이스탄불의 기적인 거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스탄불의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그건 결승이었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일단 조별 예선. 조별 예선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이제 챔피언스 16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조별 예선 올림피아 코스와의 경기에서. 아니 2차전인 거야. 올림피아 코스와.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두 골차로 이겨야 돼. 어. 두 골차로 이겨야 되는데. 2대1인 거야. 2대1인 거야. 한 골 더 넣어야 돼. 이기고는 있는데. 2대1인 거야. 올림피아 코스를 하는데. 2대1인 거야. 막 빡치잖아. 한 골 더 넣어야 돼. 이기고 있는데. 이기는 게 아닌 거야. 어? 한 골 더 넣어야 되는 거야. 빡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료 5분을 남기고. 드라마 같이. 딱 제라드가 공을 잡은 거지. 응. 제라드가 딱 공을 잡았는데. 종료 5분을 남긴 상황에서 중거리 시세로 빡! 때려가지고. 그린과 같이 3대1을 만듭니다. 두 골차 승리.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본선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라드가 와 제라드 역시 캡틴 제라드. 요렇게 된 거지. 영상을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16강에서 레버쿠젠을 꺾고요. 8강에서 유벤투스를 꺾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첼시를 꺾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에이시 밀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에이시 밀란을 포스라고 한 건 엄청났습니다. 세계 최고였고.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시 밀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냐면 이 경기가 펼쳐진 곳이 말하자면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었어요.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에서 이제 챔피언스 결승이 펼쳐지게 되는데 엄청난 애들이 있었죠. 지금 뭐 나오는 애들 다 있었어. 전반에만 3대0이에요. 전반에만 3대0. 전반에만 3대0입니다. 전반에만 3대0이었고 전반에만 3대0이었고 이제 채권을 그냥 먹힌 거야. 전반은 아무것도 못했어. 점유율도 뭐 일방적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경기였는 거야. 3대0 막 되게 좋아해 막. 3대0 와아아아악!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에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애들한테 괜찮아. 할 수 있어. 어? 막 별다른 작전지시를 안 했어. 하프타임에 별다른 작전지시를 안 하고 얘들아 할 수 있어. 너희 리그오프인 거야. 우린 리버풀이고. 자 여기 서포터들 보고 있잖아. 우리 할 수 있어. 약간 중입병 걸린 그런 말 있잖아. 뭔지 알지? 막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 있잖아. 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 막 작전. 야 네가 여기서는 얘를 막았어야 되고 여기는 네가 위에서 좀 더 올라가. 요런 게 아니라 그냥 중입병 걸린 말만 딱 한 거야. 감독이. 근데 통했어. 애들이 워낙 감성 예민한 시기랑 통한 거야. 애들이 통했어 이게. 감성 예민한. 어 그렇지. 우린 이긴다. 위 야더 퓨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근데 통했어 애들이. 응. 딱 통한 거야. 이거 우리 필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전이 딱 시작됐지. 후반전에 시작됐는데 이때 첫 번째 이제 딱 골이 제라드. 헤딩골. 제라드 헤딩골을 넣었죠. 아직 보지마. 안 풀 필요 없고요. 찾아보시고요. 제라드가 첫 골로 헤딩골을 넣는 거지. 지금 보지 말고요. 나중에 뭐 나중에 보든가 하고. 유튜브 틀면 안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무튼 제라드가 골을 넣었는데 헤딩골을 딱 넣습니다. 제라드가 헤딩골을 넣었는데 거기서 그 제라드에 골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는데 아니. 유튜브 틀면 안 돼요. 나도 개인 방송 하다가 유튜브 틀었다가 잘렸어. 그저께 밤에. 딱 크로스 올려서 헤딩을 딱 넣었는데 제라드가 사실 3대1 아니야. 3대1이잖아. 3대1이란 말이야. 3대1인데 제라드가 그 다음에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을 들고 좋아하는 해. 근데 제라드가 딱 가면서 파이팅! 야! 파이팅! 우리 할 수 있어! 파이팅! 막 이렇게 한 거야. 어? 3대1이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돼. 오바라는 거야. 제라드가. 그냥 중2병이 통한 거지. 감독의 중2병 그 멘트가 통한 거.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10분 만에 6분 만에 3골 넣었습니다. 6분 만에 6분 만에 3골 넣어요. 6분 만에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골이 대박인 거야. 대박! PK를 얻었어. PK를. PK를 얻었는데 누가 차느냐 그 공을 알론소가 찹니다. 알론소. PK 때. 그러니까 3대2 상황에서 PK가 했는데 알론소가 차요. 그때 골키퍼가 누구였냐. 월백 카드 쓰레기 카드 디다입니다. 디다. 브라질 흑인 골키퍼. 디다가 그때 AC 밀란의 골키퍼인 거야. 디다와 알론소의 1대1 대결인 거지. 정확히 기억나 내가. 알론소가 찹니다. 딱 숨을 고르고 후우 내가 이 골을 넣으면 3대3 동점 연장에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다. 딱 이렇게 된 거야. 카드는 쓰레기 맞잖아. 너네 살 거야 그럼. 월백 카드 중에 하나 골라라. 디다 살 거야? 디다 고를 거야? 호날드 안 고를 거야? 냉정해지자고. 피파 온라인에서만큼은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알론소와 디다의 한 판 승부인 거지. 그때 알론소가 왼쪽 사이드로 딱 찹니다. 딱 차. 약간 그 아래쪽으로 내리 깔아서 차. 그럴 때 디다가 딱 반응속도 0.1초만에 오른쪽으로 딱 하면서 딱 막았어. 막은 거야. 막은 건데 거기서 알론소가 또 순간 0.1초의 반응속도로 달려가서 그걸 굳이 꽂아 넣는 거지. 굳이 꽂아 넣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 3대3 동점인 거야. 3대3 동점인 거지. 왼쪽으로 찼는데 오른쪽으로 막았다고 알론소 입장 야 생각을 해봐. 알론소 입장에서 왼쪽이야. 디다 입장에서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지 멍청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알론소 입장에서 왼쪽으로 찬 거고 디다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막은 거야. 똑바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굳이 그걸 꽂아 넣어서 3대3 동점을 만든 겁니다. 3대3 동점을 만들어서 이게 연장까지 사실은 그때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골 먹힐 뻔했어. 그 이후에도. 근데 이때 이때 리버풀의 골 골키퍼가 누구였습니까? 두덱 두덱이야 두덱 두덱이었다고 엄청난 세이브 슈퍼 세이브 빡 빡 마치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철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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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듯이 딱 요거를 막으면서 이제 승부찾기까지 간 거야. 결국에는 이제 승부찾기까지 가서 두덱이 골을 막으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제라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우오오오오오오오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덱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덱이 얼마나 대단한 골키퍼인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어요. 두덱하면 그렇죠. 저희가 폴란드 대표 골키퍼인데 2002 월드컵 때에서 만났었죠. 저희가 2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두덱 골문을 가로지긴 했는데 이 두덱 골키퍼가 사실은 폴란드 전설이에요. 레전드예요. 사실상 레전드인데 워낙 두덱이 잘하니까 폴란드 축구협회에서 야! 두덱 잘하니까 두덱을 우리 폴란드 명예전당에 올리자. 딱 한 거야. 응? 은퇴를 했는데 두덱이. 두덱은 아이씨구나 좋다 한 거지. 아이좋 좋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잖아. 명예전당에 오르려면 A매치를 60경기 뛰어야 됩니다. 근데 두덱은 59경기인 거야. 60경기가 안되는 거야. 한 경기가 모자른 거야.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배려를 해줬어요. 폴란드가 친선경기를 하는데 두덱이 한 경기를 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경기 더 뛰게 해줘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굳이 그걸 끼워 맞춰서 명예전당에 올려줍니다. 두덱을 굳이 굳이 그걸 그냥 올려주면 되지. 뭘 그걸 또 굳이 한 게 띈 게 아니야. 귀찮게 두덱 늙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올리면 되잖아. 법을 거쳐야지. 이상한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이윤재를 갑자기 불러다가 한 게임 뛰어. 명예전당 올려줄게. 뭐 이런 거지. 그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클럽 얘기를 해봤고 제라드에 대한 클럽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제라드가 이제 그렇게도 승승장구해서 0809 시즌 0809 시즌에는 이제 리버풀 리버풀에서만 100골째 골을 기록하고요. 100골을 기록합니다. 0809 시즌에 그리고 11-12 시즌 11-12 시즌에 저 농담인데 2 있잖아요. 저 개새끼 좀 강퇴하거나 블랙 좀 해주세요.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저 새끼 좀 강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0809 시즌에 리버풀에서의 100골 그때 0809 시즌에 100골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버풀에서 11-12 시즌 11-12 시즌에 단일팀으로 4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웁니다. 단일팀으로 4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워요.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EPL에서 현재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5명입니다. 딱 5명 라이언 라이언 기스 개리 네빌 포스 콜스 다 맨유저 그리고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제라드예요. 이 5명만이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제라드인 거예요. 제라드는 아직도 뛰고 있죠. 현역이죠. 물론 라이언 기스도 어제까지 뛰었어요.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뛰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 단일팀 400경기라는 건 한 팀에서만 400경기를 떴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기록이에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여기저기 뜬 게 아니야. 단일팀에서만 떴다는 거예요. 제라드는 클럽에서 이 정도 기록이고 국가대표에서 제라드는 사실상 조금 클럽에 비해서 아쉽습니다. 국가대표는 뽑힌 게 2002년이 첫 골 첫 골을 기록한 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에서 첫 골을 기록하는데 근데 2002 월드컵 본선은 제라드가 못 왔어요. 왜냐면 부상을 당해서 2002 월드컵은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2004년도 대표팀으로 복귀를 했는데 국가대표로 복귀를 했는데 유해파컵에서 프랑스전에서 상대 공격 속에 백팩스를 하면서 2대1 역전패를 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얻습니다. 복귀전에서 그렇게 된 거야. 부상당해서 2002 월드컵도 못 뛰었는데 유해파컵에 와 나 복귀했다 내 힘을 보여주지 했는데 백패스 약간 패시브인 것 같기도 해. 이런 실수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면 이런 실수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게 이런 실수가 많고 그래서 2012년 11월 최근이죠. 국대 100경기를 채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영국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100경기를 채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2012년에 그것도 기록을 세웠고 여전히 그건 기록은 계속해서 오늘의 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제라드는 2007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2007년에 두 두 살 연하 모델이자 칼럼리스트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인데 딸 세 명이 다 귀여워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 오밀조밀하게 은근히 제라드를 닮았어요. 사진 최근에 올렸던 사진도 있어요. 그 부인이 SNS를 통해서 최근에 딸 세 명이 춤추는 사진 이런 것도 올렸는데 굉장히 예쁘고 귀엽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딸 셋 딸부잣집이에요. 사실은 제라드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리허플에서만 계속 뛰었는데 리허플에 엄청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떠났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마이클 로원이 떠나고 레알로 이적을 했죠. 2004년 리버풀에서 그리고 2009년도에 알론소가 레알로 떠나고 그리고 2011년에 토레스가 첼시로 떠나고 이런 거를 계속 지켜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버풀 맨이다. 이러면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리버풀에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번 시즌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감독도 인정을 했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을 기대해봐야죠. 내년에 스와레지나 스터레지가 이만큼 포텔을 터지지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지금 현재 제라드의 기록 살펴보면 엄청납니다. 물론 대부분 PK예요. 왜냐하면 리버풀은 PK를 얻으면 제라드가 차죠. 그래서 누구와의 경기였죠? PK를 3번 얻었는데 PK로만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울 뻔 했는데 3번째 거를 시특하면서 상대가 막으면서 헤드트릭을 못 넣었죠. 맨유입니까? 그게 하필 맨유가 잘 막았네. 그런 또 불명예를 맨유가 덮어씌길뻔했네. 아우 잘했어. 음 좋고요. 골대 맞았어? 잘했네. 음 그랬고요.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제라드는 13골 13골을 기록하고 있고 12어시 12도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골이면 EPL에서 득점 13위 공동 13위고요. 12어시는 공동 1위입니다. 어시는 공동 1위예요. 지금 제라드는 그리고 같은 어떤 지금 득점은 팀 내에서 리버풀 내에서 3위예요. 3위예요. 그러면은 리버풀에 지금 뭐 한창 나르고 있는 3S 중에 수아레즈와 스터리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수아레즈 32경기에서 31골입니다. 수아레즈는 지금 득점 1위 32경기에서 31골 득점 1위고요. 근데 얘는 대단한 게 페널티 킥이 하나도 없어요. 페널티 킥으로 넣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라드가 넣었던 PK를 수아레즈야 니가 차 이랬으면 내가 보기엔 사실상 40골이야. 득점 1위고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수아레즈가 어시도 12개예요. 어시도 1위예요. 어시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아레즈는 지금 현재 득점과 어시가 다 1위예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스터디지 수아레즈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스터디지도 이번 시즌은 개쩔죠. 28경기 스터디지는 28경기에서 21골 득점 2위예요. 득점 2위인데 1위와의 차이가 10골이야. 1위가 근데 수아레즈야. 2위가 스터디지야. 둘이 다 해먹고 있어요. 리버풀은 어시는 7어시 그래서 어시는 공동 12 얘네 둘이서 합쳐서 지금 52골을 넣고 있어요. 이거 기록이죠. 둘이서 다 놓는 게 둘이서 팀을 캐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라드까지 얘네 셋이서 지금 리버풀을 완전히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애들도 잘하고 있어요. 스터링도 잘하고 있고 스크르텔도 잘하고 있고 스크르텔은 문신은 지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문신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버풀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제라드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제라드는 그냥 캡틴 제라드다. 그리고 오웬 떠나고 알론소 떠나고 토레스 다 떠났어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의외로 잔실수들이 많다. 그리고 영국 대표팀으로도 했지만 대표팀에서보다는 확실히 클럽에서의 이미지가 더 좋다. 딸 셋을 두고 있고 예쁜 아내를 두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른다섯 살이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를 해봐야죠. 오늘 또 제라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제라드를 강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캐라서 본캐에서 제라드를 강화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1카 1,2 강화할게요. 요즘에는 1,2이 너무 또 잘 터져서 제가 항상 게임 끝나면 그 선수에 대한 강화하잖아요. 강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무슨 13시즌이야 제일 비싼 거 해야지 08시즌 가야지 08시즌 제라드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을 텐데 제라드 아 여기 쓰고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천만 원 그냥 사서 하겠습니다. 제라드 얼마죠? 천만 원 삽니다 그냥. 쿨하게 갑니다. 바로 합니다. 1,1 터지든 말든 몰라. 강하는 거예요. 제라드의 우승을 저는 반대합니다. 제라드의 어떤 캐릭터성을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유지하길 바라면서 제라드 주루승 혹은 3위 화이팅 가겠습니다. 나이스 예스 제라드 화이팅 강화 이벤트가 끝나서 쫄렸는데 쿨한 척 쿨한 척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쫄렸습니다. 왜냐하면 강화 이벤트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1,1 굉장히 잘 터져요. 실제로 제가 4일 전인가 3일 전에 마이콘을 1,2 붙여서 2카 만들려고 하다가 마이콘 1,2를 4번 터졌어요. 한 천만 원 날렸어요. 마이콘 2카 만드는데 살 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 1,2도 조심해서 강화하셔야 됩니다. 엄청 잘 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 제라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봤고요. 2부에서는 오늘 시청자분들의 카드를 한 2명 정도 두 분 정도 저희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카드를 개봉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제 카드를 개봉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요즘에 패키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천만 입이와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손해 안 봐요.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손해가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잠시 쉬었다가 오프사이드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잘하던 이스탄불의 기적 이 영상 한번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감상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제라드 딸이 얼마나 이쁘길래 이럴까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죠.